Hey boy, 넌 잔잔하지겠어 It's my life, 벗기 다 써요 You know the girl Bring the boys up Let's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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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단 한준도 너의 기억을 잊을까 나 같은 곳에 남아 너를 그려보는 나 숨쉬는 동안 내가 사는 달 동안 let me shine 내 품에 Let it shine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내 두 팔에 Let it shine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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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feel it like 한 한 대만 Ice Cream Cane 특별해지로 늘해, 어지눈 박스도 이 가게 모든 Ice Cream Cane 네 가슴 두근거려 흔적이 나고 듣고 노래 나오지 Let it shine on me Let it shine 너는 나를 바라만 보수로 꼽고 봐 네 맘을 넘어버린 그 순간 난 한 남한 목소리 그럼 네 맘의 목소리 이 부담이 아닌 조선 내가 봐 자꾸 나를 귀엽다고 하는 걸 과외로 네 로봇처럼 널 여기까지가 어색하지 어떻게 하지? 하늘 보자 날 나와 하늘 보자 하늘 보자 하늘 보자 하늘 보자 하늘 보자 민지 언니 나 보고 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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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순모신 다 보고있어 오늘 하루 먹으면 어때? 하하 근데 나도 딱 이때 이 시기에 살이 진짜 많이 쪘었거든 이런 생각에 먹구나 아껴둘려고 그러고 챙겨둘려고 그러고 왜 안되지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라는 소리가 나는 원래 이 나이에는 그래 어쩔 수 없어 저희도 이런 받은 리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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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한글자막 by 한효정 레드벨벳 무대에 봤는데 테니스 스커트 입고 나오더라구요? 다이어트도 많이 했겠어요? 아우 정말 정말 이게 좀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좀 받다 보니까 옛날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막 못 참겠고 그런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게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그런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구나 정확히 Mile 3스 심화기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긴 했다 심화기까지는 아니지만 아 고민될 정도로 네. 지금 제가 유독 좀 많이 하고 다양하게 좀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해요, 유진은? 일단 저는 약간 멤버들 먹는 걸로 대리만족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. 먹으면서 야 이거 한 번 더 먹어봐.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. 이거랑 같이 먹어. 그러면 더 먹고, 더 먹으면서. 좀 많이 찌는 체질이구나, 먹는 대로. 제가 옛날에 되게 통통했었거든요. 그래서 살을 되게 많이 빼, 지금 되게 많이 빼서 그게 있어요.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다시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. 예, like one! 네, like one! one! two! 빅스킹 내 곁이 좋아한 유독 군대 빅스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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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즐기는 가벼움일 뿐이라고 너 이렇게 못된 얘기로 듣고 기회 걸려고만 하니 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